이제 들어갑니다. 표시번호는 갑골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러니까 오더와이다. 오, 우리가 보세요.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무슨 번호? 순이 번호. 자, 여기 잠깐만 그림으로 본다며. 칠판을 보세요. 이거 무슨 번호? 표제부. 무슨 번호? 그럼 여기서 1, 2, 3 이거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맞죠? 대. 자, 그 다음 하나 더 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이다. 접수. 시이다. 접수. 이거는 시이다. 연, 월, 일. 이게 접수, 접수, 연, 월, 일. 이거는 시이다. 접수, 연, 월, 일. 이게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럼 접수번호는 표제부의는 기대한다 한다? 안 한다. 됐다. 됐다. 됐지. 자, 통과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갑니다. 위에 갑니다. 자, 1번은, 2번은 지문으로 뜨는데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1동 거물을 구분한 거에 1동 거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오더와이다. 자, 잠깐만.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알면 대답을 해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른다고 해서 야단친다, 안친다? 절대 야단 안 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아는 거를 설명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구분건물 등기부에는 1동에 표제부를 두고 표제부를 두고 전혀 부분에는 갚고, 얼고, 만 이러면 O다X다. X. 자, 이러면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 이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자, 아, 잠깐만. 이거 잠깐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럼 이제, 아, 좋다. 그럼 바로 해볼게요.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을 봅니다.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에게 1동 건물의 등기로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를 기록하고 전혀 부분에는 건물 번호만 기록한다. O다X다. 이게 이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101동의 표제부가 있다. 이제, 1701호의 표제부 있다. 있다. 자, 그러면 답입니다. 이게 소재다, 소재다. 소재. 이게 뭐다? 집어. 이게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다, 명칭 아이다? 명칭. 이게 이제 시작. 소재, 시작. 집어, 시작. 명칭. 자, 답입니다. 답입니다. 소재, 지번, 명칭입니다. 101동의 소재, 지번과 1701호의 소재, 지번은 같다, 안 같다? 같다. 같으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은 어디에 들어간다? 1동. 1동. 맞아요? 네. 그럼 전혀 부분에는 이 번호만 쓰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전혀 부분에는 뭐만 쓴다? 번호. 이 번호가 몇 도? 1701호. 이 번호는 몇 도? 101도.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소재, 지번, 명칭은, 명칭은 어디에 들어간다? 1동. 맞아. 그럼 소재, 지번, 명칭은 전혀 부분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다. 그걸 기억해두면 돼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1위로 잠깐만 와볼게요. 자, 3번입니다. 소재, 지번은 굽은 건물, 등교 표시부위에 기록하지 뭐다? 않는다. 이 굽은 건물이 1700m, 1호. 1701호에는 소재, 지번은 기록해야 하나요? 안에. 전혀 부분에 기록한다. 1동에 기록한다? 1도. 그 다음에 전혀 부분 등의 표시부위에는 1701호 기록해야 하나요? 해. 자, 그럼 한 번만 딱 정리할게요. 정답니다. 소재, 지번, 명칭, 번호가 나왔을 때 소재, 지번, 명칭은 어디에 들어간다? 1도. 전혀 부분에는 소재, 지번, 명칭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그런데 둘 다 번호는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세. 그 다음에 이 전부를 보세요. 이 101동의 표시부위에 있답다? 이쪽은 101동의 표시부는 1700m, 1600m, 1500m, 1400m, 1300m, 1300m 한 개를 가지고 한 동 전체를 다 써요? 다 안 써요? 다 써지. 이게 전부에 대한 한 개의 등교 기록을 둔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에 이렇게 돼져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럼 101동이 있다면 이렇게 돼져 있잖아요. 101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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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호 쭉 있답다. 이제. 그럼 이 표시부는 전부 다 써요? 전부 다 안 써요? 한 개를 가지고 다 쓰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이거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닌데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럼 이 했다, 안 했다. 했지? 했어요. 통과. 자, 통과 됐어요. 이거 한 번 정리합니다. 1동에는 소재, 지문, 명칭. 기록해야 하네요? 해. 전혀 부분에 해야 하네요? 안 해. 그럼 번호는 둘 다 기록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니까 이거 101동이고 이거는 1701호. 통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돼갑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같은 집은 위에 건물이 한 개만 있어. 그럼 건물 번호는 쓸 필요가 없다. 없다. 부동산마다 고유번호를 둔다, 안 둔다? 둔다. 이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토지마다 부동산마다 고유번호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